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윤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이번에는 위치를 조금 정반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중랑구 이번엔 면목동으로 떠나볼게요 면목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인데 어떤 곳인지 일단은 계유부터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이사님 계유 정보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여기는 지금 면목동인데요 면목동이 요즘 모하타운으로 아주 핫한 곳이죠 네 7호선 면목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2룸과 3룸이 혼합된 다세대주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평수는 16평 정도에서 3룸은 24평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에어컨 세탁기 등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되어 있고 중공은 중공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10월 달에 중공이 완료가 된 4억에서 5억 4천 5백만 원까지가 매매 예상가가 되겠습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모하타운이 최근에 3차가 발표가 됐죠 이렇게 3차 확정 발표된 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고층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룸과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 외부도 아주 견고하고 고급스럽게 나왔고 특히 3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습니다 24평대로 상당히 넓게 구조도 잘 나왔고 또 인테리어도 예뻐서 다인 가구 수요가 아주 많은 면목동에 적합한 현장으로서 전세가 아주 잘 맞춰지는 현장이고요 특히 내부를 보시면 디귿자 부엌이라든지 넓은 드레스룸 또 에어컨이 3대가 들어가고요 전열 교환기라든지 전기 쿡탑 이렇게 빌트인 옵션 사항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실과 주방이 완벽하게 분리된 주거동선이 편리한 설계로서 주거 편의성을 높인 주택이 되겠습니다 중랑구 면목동의 주택 이렇게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중랑구 면목동에서도 참 좋은 곳이네요 일단은 신축으로 지어진 곳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잠깐 사진 보셨죠? 내부 공간 정말 넓고 아주 깔끔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3룸에 화장실도 2개가 들어가 있고 5층짜리 건물 중에서도 아주 든든한 곳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특징 가볍게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곳 주변의 입지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개발 호재의 소식들은 뭐가 있는지까지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랑구 면목동 이 주택을 둘러싼 입지 여건, 입지 환경은 궁금한데요 네, 면목동도 전형적인 대표적 저평가 지역이고 아주 노후된 지역이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주택이 앞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에 속한다 이거를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목동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너무 많이 노후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모아타운과 공공재개발 발표로 현재 저평가가 오히려 매력이 된 지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랑구 지역 중에서도 이 지역은 인구밀도도 높고 또 반지하 비율도 높은 곳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정비사업지를 지정한 곳으로서 개발이 발표가 됨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직가가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7호선 면목역 5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고요 7호선 같은 경우에 강남을 통과하는 노선이죠 강남을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한 곳이고 경의선이라든지 경춘선, KTX의 이용도 아주 용이한 곳입니다 앞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도 있고 또 면목선이라든지 GTX 이렇게 교통호재가 있기 때문에 겹경사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직주근접이 뛰어나게 좋아지는 그런 곳으로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노후된 지역이기는 하지만 생활 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살기에는 좋은 지역입니다 우선 주변에는 많은 대학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대형마트나 또 주변에 많은 재래시장들 또 병원이라든지 많은 편의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중랑청과 곳곳에 또 많은 공원들이 산재해 있죠 그래서 녹지공간 접근성도 아주 좋은 것이고요 특히 이 지역은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상봉동에 비해서 신축이 아주 드문 곳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를 보시면 전세가가 많이 낫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차가 가능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개발 방향을 좀 말씀드리자면 역시 이제 모아주택이죠 서울시에서 26년까지 양지대주택 3만 호를 공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모아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된 다세대라든지 다가구 이런 저충 주거지들을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형태로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을 하는 형태입니다 가로주택하고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 가로주택은 층수 제한이 있고 지하 주차장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로주택이 좀 업그레이드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진 오세훈표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목동이 서울 21곳 중에서 4곳이었다가 추가 발표로 7곳으로 늘어났는데요 우선은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짧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많은 그 부분이 대규모 개발에 비해서 생략이 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아파트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공기반 시설이라든지 또한 기부 체납 없이 최고 15층까지 충수 완화라든지 이런 용적률 또한 이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받은 곳은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주의하셔야 될 것은 조합 설립 인가까지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호제도 있는데요 면목성 같은 경우에는 면목역을 통과해서 청량리까지 연결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동대문구와 중랑구의 철도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노선이고요 또 청량리에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신내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직주근접성도 더 뛰어나게 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GTXB 노선 망우를 지나가죠 여의도 용산 서울역 또 망우 청량리까지 수도권 종축 노선으로서 서울 중심부를 통과하고 주요 업무 지역을 관통하는 중랑구에서는 가장 큰 교통 개발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동부 간선도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지하화로서 강남을 고속으로 빠르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고속도로가 되겠고 또 상부 측에는 대규모 수비 함께 조성이 되는 사업으로서 정말 중랑구 상봉동도 그렇지만 면목동 앞으로 아주 많이 변화가 예상이 되는 곳이고 현재도 가장 투자 지역으로서는 가장 핫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면목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 생활을 이 근처에서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인프라 얼마나 좋은지 살기 좋은지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도 체감이 되는 곳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여기 면목동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에 대형마트도 있고 하천도 흐르고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방금 말씀해주셨지만 모아타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거죠 요즘에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 모아타운만 이야기만 귀를 쫑긋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런 호재가 여기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거기다가 경전철 이야기부터 동북아선도로 지하화까지 호재까지 잔뜩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중랑구 면목동에 주택 가격 전략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가격은 트룸 기준으로는 4억대고요 스리룸 기준으로는 5억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억에서 5억 4천 5백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가는 2룸은 2억 8천 대, 3룸은 3억 8천 5백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많이 낮죠 조합 설립 인가까지 등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를 낮게 잡아서 빨리 등기를 쳐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를 좀 낮게 잡아봤고 지금 모아타운에 선정된 지역은 대부분의 매매가 대비 전세의 어떤 갭이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1억 2천만 원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모아타운 선정지로서도 아직은 가격 접근성이 더 아주 좋은 주택이라고 강조드릴 수가 있고요 또 현재 부동산 시점에서 이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보아도 좋을 곳이 바로 이 면목동 지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